주식 투자의 세계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예약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네, 밥알 찹쌀떡. 밥을 굳이 먹을 필요가 있을까요? 밥알 찹쌀떡이 있는데? 네, 밥알이 그대로 씹히는 밥알 찹쌀떡. 찹쌀떡. 백년화평과 함께 하시면 든든한 하루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예고해드린 대로 반도체, 특히 반도체 하면 생각나는 회사들이 있죠 우리나라라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있겠습니다만 또 미국으로 건너가자면 인텔, 또 엔비디아, 그리고 AMD 등등 다양한 회사들이 있겠습니다 이 회사들 과연 투자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으실 텐데 이 회사들이 어떻게 될지, 또 이 회사들을 잘 알아야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에 미친 영향 아니면 전 세계 IT 기업에 미친 영향들을 알 수가 있을 테니까요 오늘 매우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놓치신 분은 아마 두고두고 후회하실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희에게 반도체 얘기 들려주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래셋 대우에서 오셨죠? 우리 류원호 선임연구위원님이시죠? 류영호입니다 류영호, 아, 제가 눈이 좀 잘 안 보여서 죄송합니다 류영호 선임연구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3프로TV에는 처음 오시는 거죠? 아니요, 이분이 세 번째 왔고요 제가 오실 때마다 정프로님은 같이 한 적이 없어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올 때마다 처음 오는 기분으로 항상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셨다는 기분으로 처음 온 기분으로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왜냐하면 자주 왔다는 생각을 하면 내가 자꾸 사람들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조금 더 친절하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반도체 어디부터 좀 우리가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최근에 사실 4분기 실적은 다음 주 엔비디아 제외하고는 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관심이 많았던 AMD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AMD, 에슬론 네, 에슬론 잘 아시네요 AMD는 에슬론이죠 에슬론 영광의 시대였습니다 그때 AMD였는데 아무튼 AMD를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요 AMD는 저희가 잘 알다시피 CPU, GPU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AMD가 최근 2, 3년 동안에 주가가 쭉 올랐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인텔의 점유율을 뺏어오면서 성장을 계속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엄청 선전하고 있죠 엄청 선전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나오는 제품들이라든지 향후 로드맵도 잘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굉장히 흐지부지한 영향이 있습니다 그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실적도 잘 나왔고 가이던스 좋았고 심지어 올해 한 해 동안 매출 성장률, 전체 매출 성장률을 37% 성장한다고 언급을 했거든요 사실 이렇게 들어보면 올해도 굉장히 높은 성장률이 보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도 굉장히 좋을 걸로 많이 예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주가는 굉장히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반도체 공급 이슈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반도체 공급 관련된 이슈가 자동차 쪽에서 굉장히 뉴스가 많이 나오시는 걸 들으셨을 거예요 자동차, 자동차 반도체 부족하다 이런 얘기는 좀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의 정부가 서로 얘기를 하고 정치적 이슈까지 번지기도 하는데 일반적인 프로세서 시장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AMD 같은 경우도 이번에 실적은 잘 나왔지만 3년 만에 사실 4분기 점유율을 인텔한테 조금 뺏겼습니다 이게 조금 의아할 수도 있는데 인텔이요? 네 4분기 때 AMD가 사실 신제품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 신제품도 AMD가 역대까지 만들지 못했던 그런 기록을 세울 정도로 잘 팔렸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인텔한테 점유율을 좀 뺏겼는데요 왜 그래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일단 TSMC 쪽의 물량도 좀 부족하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기판들, 거기에 들어가는 필름들 이런 원자재에도 좀 숙의 이슈가 있으면서 생산에 좀 차질이 있었습니다 AMD 거를 TSMC가 만듭니까? 네, 지금 현재 AMD는 TSMC 쪽에서 제조를 하고 있고요 중간에 들어가는 아이오게이트나 그런 부분은 글로벌 파운드리가 좀 하고 있습니다 거의 전량을 그럼 TSMC가 해요? 네, TSMC가 전담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AMD는 직접 생산을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예전에 글로벌 파운드리가 사실 같이 있었던 회사고요 예전에 2013년 14년 안 좋았을 때 사실 팔았었죠 지금은 펜리스 업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AMD가 네,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좀 아이러니하게 인텔 같은 경우는 2019년 그리고 2020년 연속으로 해서 생산량을 20% 정도씩 계속 증설을 했어요 거기다 추가적으로 10나노 공정 같은 경우도 수율이 급격하게 좋아지면서 생산량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 한 해 동안에 어디서 과연 컴퓨터가 잘 팔렸나 보면 컴퓨터? 네, 컴퓨터가 2014년 이후로 이례적으로 굉장히 잘 팔렸습니다 작년에? 네, 얼마 정도 잘 팔렸냐면 2019년 대비해서 13% 정도 성장을 했어요, 출하량이 그러니까 가정용? 네, 일반 PC들이 전체 사요 굉장히 이례적이죠 저희 항상 PC 시장 보면 전진적으로 약간 쇠퇴하는 그런 시장이었잖아요 작년 한 해 보시면 저희가 재택근무도 하고 집에서 아이들이 학습도 하다 보니까 PC, 특히 노트북이 엄청나게 잘 팔렸거든요 그리고 그 노트북 중에서도 크롬북이라고 해서 한 2,300불 정도 되는 굉장히 싼 저가형 노트북이 굉장히 잘 팔렸습니다 그다음에 수량이 엄청나게 늘었는데 그 수량을 사실 못 받쳐줬어요, PC 업체들이 그런데 이 인텔 같은 경우는 좀 여유 있는 캐파가 있었기 때문에 중저가에서 뺏겼던 점유율을 4분기 때 좀 많이 뺏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뺏어온 게 근데 아주 고가 제품보다는 좀 중저가 제품들이? 중저가 제품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몇 가지 그걸 체크를 할 수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저희가 스팀이라는 게임 유통 플랫폼이 있어요 스팀? 알고 있습니다 네, 아시죠? 거기서 보시면 사람들이 게임 접속하기 때문에 컴 PC가 어떤 하드웨어를 쓰는지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한 달마다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요 그러니까 스팀 하드웨어 설베이라고 해서 그 데이터를 쭉 만드는데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데이터를 쭉 보시면 1월부터 11월까지는 AMD가 계속해서 점유율을 뺏어왔습니다 12월에 신제품이 나온 데도 불구하고 점유율을 뺏겼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출하량에 대한 이슈가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AMD가 출하 관련된 이슈에 관련돼서 상반기까지는 해결하기는 좀 어렵다고 언급을 했거든요 이거는 AMD가 뭘 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생산의 한계 때문에 점유율을 좀 더 뺏겼다는 거죠? 그렇죠, 생산의 한계와 부품의 수급 그리고 수요도 너무 좋았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엉켜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상반기에 그러면 인텔은 여기서 계속 치고 나갈 텐데 그리고 상반기까지가 사실 PC가 굉장히 성수기로 대부분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백신 들고 그러면 하반기 때는 사실 재택이나 원격 수업 대신에 사람들이 좀 밖으로 나가게 되면 PC 수요가 극감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반기 때 최대한 점유율을 뺏어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좀 우려가 있고 두 번째로는 서버 쪽인데요 AMD랑 인텔 모두 다 1분기부터 신규 서버용 제품을 만들어서 출하시키기 합니다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텐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AMD는 지금 약간 이슈가 좀 있잖아요 이런 이슈가 있으면 사실 지금 저희가 기다리는 것 중에 하나는 서버 쪽에서 점유율의 AMD가 얼마나 빨리 늘리냐가 가장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좀 지쳐질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여러 가지로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단순히 자동차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장에서 지금 이런 쇼티지 이슈가 계속 발성되고 있는데 이게 단기간 사실 끝나면 굉장히 좋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일반적인 수요가 증가되는 그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자연재해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또 공장 멈추고 그러잖아요 이게 오랫동안 이게 좀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이거를 굉장히 좀 약간 꺼려한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 그래서 AMD는 일단 상반기까지는 공급 이슈가 어쨌든 계속해서 발목을 좀 잡을 것 같긴 하다 잡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그래도 AMD가 지금 가지고 있는 로드맵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하반기부터는 그래도 좀 다시 다시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좀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 괜찮아질 거라고 예측이 된다면 상반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주가가 계속 약간 좀 흐지부지하게 약간 옆으로 흐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어서요 기회비용을 생각하시면 조금은 더 있어도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AMD 다음에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엔비디아 쪽 말씀을 드릴게요 엔비디아 엔비디아도 보시면 사실 실적 발표 지난번에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이제 옆으로 많이 흐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제가 이제 엔비디아의 주가를 좀 말씀을 드릴 때 항상 이제 보여드리는 차트가 하나 있어요 차트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떤 차트죠?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은 검은색은 이제 데이터 센터 분기별 추이고요 그리고 이제 주황색은 이제 엔비디아의 주가 추이인데요 사실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죠 엔비디아 같은 이런 이제 프로세스 업체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새로운 사업이 어떻게 보면은 이 회사의 성장 동력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성장성에 비교해서 사실 주가가 움직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과거에 2018년도 한번 조정을 받았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동안의 성장 동력 꾸준히 성장해 왔었던 그 데이터 센터 부분이 좀 하락했을 때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거든요 거기다 여기 반물려서 암호화폐 이슈 때문에 암호화폐? 네 그것 때문에 또 같이 빠지는 그런 상황이 같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실적 발표하고 나서 사실 주가가 좀 제가 이제 그 보고서 발표를 할 때 좀 옆으로 좀 당분간 박스권이 같이 가능성이 높다라고 언급을 드렸는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데이터 센터 부분이 QOQ로 좀 올라가기는 좀 힘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이 데이터 센터 부분 같은 경우도 2분기부터 좀 회복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근거는 이 AMD의 데이터 센터는 이 차트 하나 더 보여드리면 인텔의 데이터 센터와 거의 연동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요 지금 말씀하신 게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예요? 네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YY 성장률과 인텔의 데이터 센터의 YY 성장률입니다 거의 같은 방향성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인텔이 지금 올해 1분기까지는 데이터 센터가 계속 역성장하는 구간에 진입을 하지만 2분기부터는 인텔의 신제품 출시와 함께 지금 올라가는 사이클로 다시 올라가거든요 엔비디아도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코렐레이션을 감안을 했을 때는 2분기부터는 조금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가를 움직였었던 가장 큰 트리거 중에 하나는 암호화폐 쪽 이슈인데요 최근에 엔비디아도 앞서 말씀드린 엔비디아와 똑같이 지금 계속 공급 이슈에 계속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구하지를 못해요 제품 자체를 구하지를 못하고 CS 끝나고 제가 회사랑 컨퍼런스 콜을 할 때도 사실 3월 4월까지는 제품 출하가 어렵다고 언급을 했거든요 엔비디아에서? 네 그런데 이게 단순히 공급의 이슈도 있지만 수요가 너무 많아서 그런 이슈도 있다고 언급을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은 없는데 이게 좀 장기화된다고 하면 어쨌거나 수요를 좀 떨어뜨리거나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좀 약간은 우려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암호화폐가 지금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암호화폐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의 양날의 검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양날의 검이요? 네 왜냐하면 실적이 이게 잘 나올 때는 정말 어마무시하게 잘 나옵니다 수요가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기 때문에 나쁠 건 없잖아요 나쁠 건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가 두 번의 실현을 겪었습니다 이 암호화폐가 2013년, 2014년 그리고 2017년, 2018년 이렇게 둘 때가 엄청 좋았었거든요 그 당시에 GPU가 이더리움이나 그런 걸 채굴하는데 엄청나게 좋다라고 알려지게 되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GPU를 사기 시작했어요 그 GPU를 샀는데 암호화폐가 폭락하기 시작을 하니까 사람들이 뭘 하냐면 그 자기가 썼던 GPU를 중고시장에 내다 팔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 엔비디아는 사실 신제품을 계속 팔아야 되는데 못 팔고 중고에서 그게 다 해결이 되잖아요 그럼 재고가 쌓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사이클 때도 그 재고 소진하는 데 거의 3분기 정도 시간이 흘렀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제가 양날의 검이라고 말씀드리고 보통 그 채굴하시는 분들이 그때 당시에 가장 고가의 가장 최신의 어쨌든 이게 필요할 테니까 그걸 막 사들여서 막 서버 돌리듯이 막 돌리는데 한 몇 달 지나고 나서 가격 떨어지면 그때 중고를 막 내다 파니까 그때는 개인 입장이나 웬만한 사양 컴퓨터 쓰시는 분들은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니까 이걸로 그냥 중고로 싸게 사신다는 거군요 사실 제품이 이렇게 오랫동안 돌렸기 때문에 좋은 상태는 아닌 것 같은데 일부에서는 그걸 새 제품처럼 포장해주는 그런 데도 있었어요 그렇게까지요? 그래서 그때 당시 좀 심각한 문제였었는데 그런 이슈가 이번에도 발생될 가능성이 높고 당시에 저희가 회상을 해보면 엔비디아에서 채굴 관련된 매출 비중이 최대한 거의 20%까지 차지했습니다 분기 매출에서 어마하게 높은 수준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은 사실 그 정도까지는 못 가요 왜냐하면 워낙 지금 게이밍 쪽 수요도 너무 좋고 다른 쪽도 수요가 있고 일단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정도 수준까지는 못 가긴 하지만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증가된 추세가 계속 보여지게 된다면 사실 단기적으로는 실적이 엄청 좋을지 몰라도 이게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의 주가에는 그렇게 좋지 않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래픽 카드로 무슨 채굴을 하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질문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아마 저도 전문은 아닙니다만 연산 능력이 아마 굉장히 빠르죠 이 GPU가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CPU보다 GPU가 이게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사실 굉장히 좀 틀리긴 한데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에서 저희가 채굴을 한다는 가장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보면 비밀번호를 맞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숫자가 굉장히 길어지게 되면 굉장히 많은 숫자를 대입을 해봐야 되잖아요 CPU 같은 경우는 보통 직렬로 연산을 합니다 직렬 연산이라는 것은 보통 한 번에 한 번씩 트라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암호를 풀 때 한 자리씩 저희가 한 번씩 놔보고 기다렸다가 아니다 한 번씩 놔보는데 GPU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에 그냥 때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많이 사용되고 대표적으로 저 GPU를 저희가 채굴을 사용하는 것은 이더리움 쪽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비트코인은 이미 A식이라고 해서 저희가 커스텀 반도체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쪽은 사실 효율성이 좀 떨어지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런 커스텀 반도체의 약간 면역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GPU가 메인으로 사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GPU 같은 거는 생산량 늘리고 싶다고 해서 갑자기 한 달 사이에 50% 늘리고 이런 건 어려운 모양이군요 네 한꺼번에 그렇게 놀기는 힘들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삼성이 지금 엔비디아 대표적으로 지포스를 생산하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사실 캐파도 상당히 좀 모자르다라고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사실 단종됐던 제품까지 최근에 끄내고 있어요 지금 엔비디아가 그래서 1050이라든지 그런 제품들도 다시 끄내고 있고 GPU 쪽은 엔비디아 경쟁사가 거의 없습니까? AMD라고 있죠 AMD가 그래도 2위를 계속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텔이라는 거대 회사의 경쟁자도 AMD고 네 엔비디아의 거대 회사의 경쟁자도 AMD고 네 그리고 사실 인텔도 올해부터 GPU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텔도? 네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거의 3시에서 3파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렇게 예를 들면 인텔이 맘먹으면 얼마든지 또 뛰어들 수 있는 시장이긴 합니까? 아닙니다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인텔이 이 시장을 들어오기 위해서 정말 정말 오랜 시간을 공을 들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할 수 있는 거다 여태까지 저희가 인텔 컴퓨터 사시면은 내장형 그래픽카드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아 그렇죠 메인보드에 붙어있는 붙어있는 아니면 CPU 사면 저희가 따로 외장형 GPU 안 사고 그냥 뭐 그래픽카드 내장형 돼있다라고 들으셨을 텐데 그런 것들 다 AMD 엔비디아에서 라이센스를 사와서 보통 여태까지 만들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최근에 AMD에서 계셨던 라자 코드리랑 몇 분을 데려오셔가지고 개발을 들어갔고요 이제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그래픽카드 시장도 꽤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될 예정이군요 네 그래서 올해 이제 과연 인텔이 어떻게 나오냐가 사실 좀 관건이긴 한데 아 이제 인텔 좀 살펴봐야 되나요 그러면? 네 인텔은 사실 제가 지난번에 두 번 연속으로 나왔을 때 제가 항상 이제 AMD나 엔비디아 얘기는 좀 많이 드렸어요 근데 인텔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아픈 손가락인데 제가 말씀을 많이 안 드렸었습니다 왜냐면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AMD한테도 계속 점유율을 뺏기고 있는 그런 상태였고 사실 주가에 대한 모멘텀이라는 게 그렇게 크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좀 긴 흐름에서 인텔도 조금씩은 저희가 살펴봐야 되는 그런 시간이 좀 다가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이와 관련돼서 외주 관련된 건 저희 국내 업체들이랑도 많이 연관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관련돼서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텔이 한 20, 30년 동안 정말 절대 강자로 살아왔던 거죠? 네 거의 뭐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 시장 그리고 사실 메모리도 제일 먼저 시작한 게 인텔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반도체의 역사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업체죠 근데 최근에는 좀 이제 약간 이빨 빠진 호랑이 유효을 많이 받고 있고 약간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약간 그렇게 돼버린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인텔이 사실 이렇게 돼버린 가장 큰 이유는 CEO의 결정이 좀 컸었던 것 같아요 CEO의 결정? 네 이게 지금 보시면 저희가 AMD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리사수 박사님이잖아요 리사수? 네 갓사수? 네 갓사수 빗사수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근데 인텔 같은 경우는 6대 CEO인 라자 크리자니치가 사실 조금 인텔의 시간을 멈춰버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인텔에서 굉장히 오래 있었습니다 처음에 엔지니어부터 들어오셔서 유통관리만까지 다 하고 그래서 이제 CEO까지 가셨는데 이때 당시에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었냐면 AMD는 거의 이제 산소호기를 달고 있는 상태였었어요 이제 회사가 내일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 수준까지 가 있는 상태였었고요 그래요? 네 그때 이제 리사수 박사님이 오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 CPU 시장은 AMD와 인텔만 지금 있었잖아요 근데 경쟁자가 저렇게 돼버리니까 사실 인텔 입장에서는 내가 굳이 엄청난 돈이라든지 R&D 비용을 지금 이 CPU에 쏟아야겠냐 이 생각을 한 거죠 그때 그리고 PC 사업도 이제 약간 쇠퇴기에 더벌기 시작을 했었고 인텔이 또 거기서 놓쳤던 게 하나가 스마트폰 시장이었습니다 스마트폰? 네 스마트폰 시장 보시면 이제 퀄컴, 애플 이렇게 다 그리고 심지어 삼성까지 엑스넉스 하면서 이제 막 그쪽 시장에서 엄청나게 파일을 키워가고 있었잖아요 근데 인텔은 사실 그쪽 시장의 AP 쪽에 들어가는 게 좀 늦었기 때문에 사실 거의 실패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되는데 그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 이분은 여러 군데 많이 투자를 했어요 이게 너무 잘 되니까 오히려 그게 발목을 잡은 거군요 너무 잘 됐기보다는 새로운 걸 너무 찾으려고 했던 거죠 본연의 자기 모습을 잃어버리고요 아 그래요? 아 네 그러니까 약간 너무 심하게 다른 걸 많이 찾으려고 했던 게 가장 확인이 됐다고 보고 있고요 인텔에서? 네 뭘 찾았어요 근데? 저희가 알고 있는 모빌아이 아시죠? 모빌아이? 네 저희 자율주행 관련돼서 카메라 쪽 관련된 회사인데 전 세계에서 70% 정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회사인데 그 회사도 인수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FPJ라고 저희가 어느 정도 반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그런 칩을 만드는 회사인데 그 회사도 인텔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전 세계 2위에 하는 알테라라는 업체를 인수를 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잘 알고 있는 3D 엑스포인트라고 해서 그러니까 낸드와 디렘의 약간 중간 정도 사이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신제품도 개발하고 여러 가지 업체를 또 인수를 했어요 엄청나게 돈 쏟아부었습니다 근데 그러는 와중에 공정 그리고 아키텍트 같은 엔지니어들을 대거해고 했습니다 거의 전체 인력의 10% 넘게 하는 걸 두 번 연속으로 했어요 본류를 훼손시켰군요 네 그러니까 본질을 사실 많이 훼손시켰죠 그리고 이제 R&D 센터 같은 경우도 기존에는 공정, 아키텍트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이 다 따로따로 분할되어 있었고 굉장히 잘 되어 있었던 R&D 센터였거든요 그걸 하나로 그냥 합쳐버렸습니다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인텔은 14나노 공정에 멈춰버렸습니다 그 상태로 굉장히 오랜 시간 있었고 그 긴 시간 동안 AMD는 열심히 리사스와 진켈러가 합작을 만드는 라이전이 나오면서 시장을 뒤흔든 거죠 아 라이전 근데 이제 딱 봤더니 다시 따라잡으려고 했더니 R&D 인력도 이미 너무 많이 나가 있고 안에 내부가 너무 많이 골마가 있던 겁니다 인텔 자체가 그래서 이제 다음 이 CEO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경질이 됐어요 사내 연애했다고 이제 좀 잘랐거든요 사내 연애하면 안 됩니까 여기는? 미국에서는 그게 있어요 합의하에 연애를 하더라도 시니어 레벨에서 밑에 직원들이랑 사귀는 거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왜냐면은 위에서 어떠한 그 뭐 약간 강제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 위기에 의한 뭐 이런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합의된다고 하더라도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금지가 돼 있는데 어쨌든 그걸 어겼다고 해서 이제 불명예로 이제 퇴임을 시켰고요 이제 그 자리를 사실 이번에 사실 8대 CEO인 그 패켈싱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한테 한번 제안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이분은 원래 그때 당시에 있는 VMA CEO이셨거든요 근데 이분은 안 오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때 그래서 상황이 완전 너무 안 좋으니까 괜히 내가 너무 안 좋으니까 괜히 여기 지금 오늘 VMA에서 잘 나갔었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안 나갔었고 대신에 CFO였던 밥 스완이라는 분이 CEO를 안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봤을 때 그 2년 동안 하셨거든요 CEO를 근데 그 2년 동안 인텔을 약간 내부적으로 좀 고치는데 주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패켈싱어가 오는 걸 염두에 두고 미리 사전작업을 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새 CEO 맞는 사전준비작업을 좀 했다? 그게 이제 몇 가지 저희가 유출할 수 있는 정보가 있는데 첫째로 이제 쓸데없는 사업들 그러니까 인텔에서 좀 약간 필요없어 향후에 중간에 필요없는 그런 사업들을 싹 다 정리를 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모뎀 사업부 모뎀? 네 모뎀 저희가 애플 쪽에 납품했는데 계속 콜컴이랑 싸웠잖아요 근데 결국 그러다가 애플이랑 콜컴이랑 합의를 해버리니까 아 이 사업 할게 그래서 애플한테 넘겨버렸고요 그리고 이제 IoT도 일부 필요없는 사업부 라이센스 넘겨버리고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하이닉스한테 낸드 사업부도 넘겼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본연의 사업에 집중한다고 좀 했고 그리고 실제 R&D도 다시 과거처럼 이렇게 분할을 시키고 저희 전 세계에서 유명한 엔지니어들을 다시 또 모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 상태에서 펫 겔싱어가 올해 1월 달에 CEO로 다시 오신다고 발표를 했고 이번 주에부터 정식으로 인텔의 8대 CEO로 들어오셨습니다 지금 이번 달에? 이번 주에요 이번 주에 이번 주에?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 과거에 6대 CEO의 후보에 올리셨던 분이었어요 근데 그때 약간 밀리면서 다른 회사로 넘어갔다 이제 VMA CEO로 넘어가셨던 분이거든요 인텔에서 굉장히 18살 때부터 계셨고요 아 그래요? 인텔맨이군요? 네 완전히 인텔에서 대학도 보내주고 다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인텔에 CTO까지 하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완전한 최고의 엔지니어분 중에 한 분이신데 이분이 어쨌든 다시 오면서 또 과거에 인텔에서 유명했었던 엔지니어들도 다시 또 몇 명을 다시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과거에 저희 팬티엄을 그쪽에서 많은 아키텍처를 개발하셨던 힌튼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사실 퇴임하셨어요 집에서 그냥 편히 쉬고 계셨는데 다시 불렀어요? 네 이분이 재밌는 거 하자고 그러니까 할래 그러고 오셨습니다 이분은 상당히 돈 많이 버셔서 사실 집에서 그냥 계셔도 되는데 뭔가 재밌는 걸 해보고 싶다고 오셨고 거기에 또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인텔도 그분이 30년 동안 계셨던 분이신데 혹시 리스크5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리스크5? 네 몇 번 여기서 언급이 됐던 것 같은데 ARM의 대체제라고 많이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ARM을 저희가 보통 돈을 내고 라이센스를 사고 그러잖아요 ASP를 사고 그러는데 리스크5 같은 경우는 무료 오픈소스입니다 그래서 ARM이 엔비디아한테 넘어가게 되면 리스크5 같은 게 부각이 될 거다 얘기가 좀 많이 있었는데 그거를 만든 회사 파운더들이 세운 회사가 사이파이브라는 회사가 있어요 사이파이브? 네 지금 상장은 안 되고 비상장 회사인데 그 회사에서 수석부 사장을 하고 있었던 분이세요 인터넷에 나가서 그분의 특기는 SOC 그래서 칩들을 하나랑 합치는 그런 쪽이라든지 저전략 쪽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는 분이십니다 반도체 설계 쪽으로 하여튼 네 그분을 다시 또 강화를 시켰어요 거기다가 VMA에서 CTO 하신 분도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설계하는 쪽과 소프트웨어 쪽은 굉장히 많이 보강이 됐는데 아직까지 공정은 좀 이렇다 할 영입이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가장 사실 궁금해하는 거는 인텔이 과연 외주를 얼마나 주느냐 과연 자기들의 생산을 포기하느냐 이게 가장 큰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번에 실적을 발표를 했을 때 이 코멘트는 사실 별로 마음에 안 들어있어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인텔이 내가 와서 6개월 동안 개발한 성과를 보고 한 일주일 정도 검토를 해봤는데 내가 보니까 2023년에 우리가 하던 7나노로 주요 제품 우리가 생산할게 이렇게 말을 해버린 거죠 근데 2023년되면 지금 저희가 말하는 경쟁자들 AMD, 엔비디아, 삼성까지 다 보시면 3나노, 5나노 쓸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는 사람들 인식으로는 저희들이 뭐 하자는 거지? 세요로 시위 와서 좀 기대를 했는데 그때 가서 이거 뒤집을 수 있겠어?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외주도 많이 줄어들겠다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인텔이 그렇다고 외주를 줄일 것 같지는 않고요 외주는 늘어나긴 늘어날 겁니다 근데 이제 자기들이 만드는 CPU 영역이 아니라 GPU라든지 FPGA 아니면 니로칩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많이 늘릴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혹시 반도체라는 게 일반적으로 삼성도 보면 TSMC도 보면 14나노 맨 처음에 20나노 14나노, 10나노, 7나노, 5나노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무조건 단계를 좀 거쳐야 되는 건지 아니면 15나노 하다가도 우리 한번 사람들 싹 모아갖고 하면 할 수 있어 그래서 한 5나노까지 한 방에 갈 수도 있는 건지 그런 회사가 있으면 저는 저 전재산으로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불가능한 거군요 네, 힘듭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10나노 언더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인텔, TSMC 인텔은 할 수 있어요? 인텔 10나노 하고 있습니다 10? 10 아, 10나노 그 전에 위에 따는 경쟁사들이 좀 있어요 EMC도 있고 글로벌 파운드리도 있고 SMRC도 있고 이런 업체들이 있는데 그 10나노 밑으로 내려가는 그게 정말 허들이 높습니다 정말 쉽지가 않고 그래서 TSMC나 삼성이 그렇게 각광을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외주도 사실 그래서 사람들이 인텔 저거 하겠어? 이 생각이 더 높았던 거죠 사실은 혹시 지금 의혹 제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전재산이 얼마 안 되는 건 아니냐 사실 얼마 안 되긴 한데요 너무 전국을 찌르셔서 전재산 얼마 안 되는 걸로 자꾸 건다고 하시니까 그 정도로 매력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단은 외주는 업체는 늘릴 걸로 보고 있는데 그 외주를 줄 때 제가 봤을 때는 미국에 일단 공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외주를 받는 업체는 그 이유는 이번에 패키싱어가 실적 발표에 참여를 했습니다 아직 CEO가 안 됐는데 불구하고 참여를 했는데 그때 코멘트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인텔이 내셔널셋, 미국의 자산이라고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인텔과 미국의 리더십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고 언급을 했어요 그 말은 결국은 자기네들은 미국의 어떻게 보면 테크놀로지 리더기 때문에 계속 이걸 패스를 유지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최근에 나온 이슈 중에 하나가 반도체를 국산화, 내재화 시킨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다시 미국으로 생산 라인을 끌고 오자는 게 강하거든요 그래서 외주를 주더라도 아마 미국 쪽에 있는 쪽에 많이 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좀 그런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하니까 네, 엄청 하고 있고요 최근에 그래서 보조금 관련한 것도 계속 청원을 놓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프로세스 업체들보다는 좀 긴 그림에서는 약간 장비 업체들이 사이클이 오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으로 보면 네, 좀 긴 그림으로 해요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를 투자를 하는 게 단순히 그냥 필요해서 짓는다라기보다는 각 분가의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되면 보조금도 주면서 늘릴 가능성도 있고 거의 안보 개념으로 지금 접근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EU 같은 경우도 이번에 좀 파운드리 쪽 들어오기를 희망한다라고 좀 언급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장비가 좀 긴 사이클로 새로운 공연에 지금 들어오지 않았나 장비를 하는 회사들이 뭐뭐 있어요?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사실은 대표적인 업체가 많아요 거기서 이제 어플라이 머트리얼즈라든지 랩리서치, 키사이트, 테라다인, KLI 텐코 이런 업체들이 쭉 있습니다 끝나고 다시 한번 들으면서 다시 적어야 되겠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큰 그림에서 흐름이 반도체 장비나 투자 쪽으로 많이 넘어가는 그림이 나오지 않나 보고 있고요 지금 시점은 반도체 만드는 회사들보다는 오히려 이런 장비 회사들이 투자하기는 더 적기라고 보신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인텔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는 좀 긴 그림으로 접근하시는 것은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2년 동안 내부에서 청소를 잘 해놨고 그리고 이제 올해 말에 12세대 엘더레이크라는 제품이 나오는데요 무슨 레이크요? 엘더레이크요 엘더? 엘더요 엘더 엘더? 엘더레이크라고 하는데요 이게 회사마다 틀립니다 근데 무슨 레이크 엄청 많지 않았어요? 엄청 많죠 근데 이제 인텔 같은 경우는 레이크 호수 이름을 가지고 이름을 줘요 프로젝트 이름을 아 요즘에? 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과학자 이름으로 하고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리고 AMD는 화가 이름이랑 도시 이름으로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2006년도에 어떤 옵테론인가 그건 서울이었어요 코드명이 아 그래요? 네 네 실제로 상품 제품 나왔어요? 있었습니다 네 서울이였습니다 코드명이 서울이에요 코드명 제품 이름은 오테론인데 그 코드명이 서울이에요 서울 코드명이 다 있습니다 제품마다 프로젝트명이 구로 뭐 이런 것도 이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나라마다 그런 식으로 가지고요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든 정리를 잘 해왔고 올해 말부터 나오는 그 엘더레이크라는 제품이 어떻게 보면 인텔의 향후 방향성을 좀 설명해 준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게 만약에 성공해서 정말 쫙 퍼지면 다시 인텔이 부응을 하는 거고 만약에 이거 망하면 인텔은 진짜 이제 떨궂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저는 100% 성공한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이게 약간 시범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프로세서가 어떤 프로세서냐면은 그러니까 서로 약간 다른 특징을 가진 두 가지의 프로세서를 합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기종 플랫폼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보통 저희가 스마트폰을 사용한 AP에서는 이게 굉장히 좀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네 빅 리틀 코어라 그래서 어려운 연산하는 빅 코어와 저전력으로 하는 스몰 코어를 합쳐서 이렇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을 AP에서는 자주 사용을 하는데 네 이거를 사실 PC 쪽으로 이제 처음으로 끌고 온 거예요 엔비디아 그러니까 엔테리어 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향후에 인텔이 여기에 이제 단순히 CPU 뿐만이 아니라 CPU가 아닌 GPU FPGA 아니면은 NPU 같이 여러 가지 다른 그 특징을 가진 그런 프로세서를 한꺼번에 합치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번에 나오는 엘덜레이크 제품의 완성도가 어느 정도 되고 이제 소프트웨어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라고 보면은 향후에 좀 재밌는 그런 경쟁 구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경쟁 구도도 한번 쭉 저희가 지켜보면서 네 또 뭔가 변화가 생기거나 도움 말씀이 많이 좀 필요할 때 다시 한번 또 모셔서 말씀 도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공부 정말 많이 하시죠 아니요 제가 좋아해서 하는 거고요 사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요청 받았던 거 하나가 기초로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건 나중에 시간이 들 때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네 기초 교육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우리 미래에서 했을 때 왜 반도체를 이제 담당하시는 거죠 저는 이제 글로벌 테크 전체 다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테크 네 네 최근에 산 전자제품 뭐 있습니까 테크 제품 최근에 산 거는 애플 워치 6 워치 6? 네 워치가 벌써 6까지 나왔어요? 네 좋습니까? 네 저는 사실 운동을 하면 좋은 거 같은데 제가 운동을 많이 안 해가지고 확 와닿는 게 없는 거 같습니다 아직까지 네 운동 많이 안 하신 건 뭐 한눈에 봐도 알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진짜 좀 살 빼야 되는데 네 아니 뭐 그럴 필요는 없어요 우리 시청자분들께는 컨텐츠가 더 중요합니다 살 안 빼셔도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류영호 연구위원은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장우석 본부장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삼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삼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예약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삼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